먹어도 살이 안 찌고 오히려 살이 빠진다. 월백 들으면요. 부럽게 들리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의학적으로는 이게 따지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갑상선 때문이라고요. 예, 예, 예. 갑상선은 우리 목에 중앙에 위치하는 한 4세치 정도의 기간인데요. 이게 이제 갑상선, 우리 음식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서 소화 기능, 혈액순환, 호르몬 기능, 그런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물론 많아지면 우리가 살이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 호르몬, 가장 중요한 호르몬 기능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의 다이어트 때문에 일부러 걸린다든지 그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